오늘 뭐하러 왔죠? 여기 어딘지부터 여쭤봐 주실래요? 여기 어딘가요? 서울숲! 오늘은 남자가 사랑할 때를 사랑하러 왔어요 왜 안나? 확대되어 있는게 아닐까요? 왜 확대를 시켜놨어? 예찬아 역광이라서 이사를 하러 왔어요 아니 저는요 비하인드캠을 찍으려고 한건 아니었고요 제 얼굴 체크용이었습니다 알 체크 놀랐죠? 브랜드지? 아니지. 나갈 리가 없어. 제 연습실에 있나면 주자 하나를 부숴먹었거든요. 아. 아직 1년이 안됐어요. 제가 근데 형들을 모르게 형들을 모르게 숨겨놨어요. 근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아. 초등학생 이후로 거의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와봐요. 아예 처음 와봐요. 맨날 지나칠 때만 왔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진짜요? 지나가는 곧 프랜드지가 될 분한테 받았습니다. 이거 형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제가 선물 받았어요. 멋있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홍보했거든요. 3월 달에 저희 컴백한다고. 저희 콘서트까지 오신다고. 누가요? 곧 프랜드지가 될 프랜드지에요. 아 그래요? 예비 프랜드지. 예비 프랜드지. 저 아까 저한테 사인 받아갔어요. 어린 친구. 잘 먹겠습니다. 파란오빠가 멋있다고 파란오빠. 저도 파란색 있는데. 난 진짜 싹 다 파란색이잖아. 왜 파란오빠인지 알지? 아바타같이 생겨서. 파이스! 땡땡. 너 와사비 남자. 너 와사비 남자. 와남. 와남. 저희는 트랜드지 라는 그룹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스피커 들고 니네들 튼 다음에 힘있는 차만이 살아남지. 이거 하고 돌아다니면 홍보되지 않을까요? 니네들 튼 다음에? 이제는 더이상 불러낼 곳이 없다. 다시는 더이상 우리 운동하는게. 우리 운동하는게. 지금 찐상 아픈. 퍼네들. 제아한텐으로. 우리 운동하는게. 우리 운동하는게. 엄청나게. 지금. épame. 정신이. 또. 이게 다.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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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